안녕하세요. 파벌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나눕니다. 지금부터 일회성인 천연놀이목 그리고 천연먹임목의 단점과 그리고 이 천연먹임목 놀이목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연나무목들은 나무를 자르다 마자 바로 이렇게 포장해서 발송하는 식이다 보니까요. 나무 내에서 수분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곰팡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준비한 것은 사포인데요. 이 사포로 나무목을 저렇게 문질러주세요. 계속 문질러주시면은 물론 기존에 새것같은 모양까지는 안나오지만은 그래도 지워지는 것을 육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반복하면서 사포를 꾹꾹꾹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이 대야안에 이런 나무 가루가 이렇게 차고차고 쌓아지게 돼요. 근데 이 사포로 완전히 지우게 하려면은 물론 사포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구요. 이렇게 꾹꾹꾹 이렇게 문질러주셔도 돼요. 근데 워낙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문질러줘야 곰팡이와 모든 흔적을 어느정도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가지 먹임목을 지우고 있어요. 지금 맨 처음에 지웠던 것은 털보 왕사슴벌레를 위한 먹재로 젤리를 덜어서 거기 구멍 안에다 채워주는 방식인데요. 이 상구 먹재목도 마찬가지로 털보 왕사슴벌레를 여러 마리 키우실 경우나 또는 이제 털보 왕사슴벌레처럼 비슷한 크기의 초소형 사슴벌레들에게 그렇게 먹이를 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지금 앞서 먹이접시도 젤리를 아예 덜어서 아예 발라주는 방식으로 해서 주시면 되구요. 지금 이 먹재목은 상구 일반 먹재목인데요. 지금 사포로 제가 끓고 문질러가지고 어느정도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천연목은. 그래서 장점은 천연목은 저렴하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고 사용하시려면 습기 있는 곳을 피해주시고요. 또 사용을 완료하였다면 톱밥에 있는 곳에다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톱밥에 방치를 하신다면은 작은 벌레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를 썩히는 데에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벌 박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냉동보관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냉동보관을 안 하신다면은 깨끗이 불러 씻은 다음에 건조한 곳에 두셔가지고 말려주세요. 특히 햇빛이 있는 곳. 그러니까 밝은 곳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또 이제 햇빛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깨끗한 곳에다 해주세요. 뭐 벌레가 있는 곳에다 해주시면은 또 벌레가 그 나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썩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께 미리 안내해 드릴 말씀은요. 지금까지는 인섹트 셀터 밑에 부분 보시면은 이제 구멍이 완전히 뚫려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는 좀 제작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인섹트 셀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뚫는 과정이 완전히 한계가 100%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는 완전히 만들다가 푸셔지기도 하고 또 훼손되기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구매하시는 인섹트 셀터는 아랫부분의 구멍은 완전히 뚫려지진 않고요. 그냥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구멍이 좀 이렇게 두 개나 한 개 정도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만 해서 발송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런 인섹트 셀터이고요. 근데 제가 아랫부분은 못 찍었네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천연 먹임목 그리고 놀이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천연 나무목에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인공 먹임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공 먹임목이 접신인데요. 젤리를 덜어서 사용하시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매우 가볍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는 것은 매우 무겁고요. 이건 좀 매우 무겁고 또 어떻게 보면 매우 무거운 인공 먹임목 같은 경우에는 먹임목이 무겁기 때문에 곤충이 충분히 안 씻혀가 돼요. 이게 가벼운 플라스틱 먹임목 같은 경우에는 가볍기 때문에 곤충이 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먹임목이 같이 움직여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먹임목의 장점은 오랜 사용이 가능하고 더러워지면 세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벌 박사는 인공 먹임목들을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비싸더라도 여러 개 사다 보면 인공 먹임목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나가고 소비하는 게 많아지기 마련이지요. 다음 시간은 사슴벌레 사육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